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알루코요. 알루코고요. 매수과란 비중이요? 5200원에 35%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비싸게 샀고요. 별 비싸게 샀어요. 네, 한참 좋다고 할 때 사셨네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음, 그렇겠네요. 2021년 고점에 딱 사셨으니까요. 국상이에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알고 샀으면 딱 좋은데 왜 이렇게 사냐는 거죠. 지금 보면 왜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냐면 누가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샀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우리 차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박스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위쪽에 사는 것보다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할 때가 있거든요. 상담방송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선 두 개 그어놓고 자, 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왜 위에 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과가 이 위쪽이에요. 지금 이 색깔을 제가 시청자님의 매수과를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저기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의 매수과거든요.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점에 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안 좋다 그러고 사지 마라 그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역별 누가 사냐 이런 거 사지 마라 하는데 이런 거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기다렸을 때 뭐가 된다고요? 수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하면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요라고 합니다. 왜? 올라갈 거니까요. 알루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5,200원 저 위쪽이니까 올라가도 시청자님 본전 맞으면 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죠. 또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이번 박자는 놓쳤으니까 내 본전에 팔고 다음번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내려왔을 때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면 돼요. 사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릴 거고 누가 사지 마라고 할 거고 전문가한테 상담해도 그런 걸 왜 삽니까 할 거고 이런 거 손절하세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가면 사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돼요.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지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가 회수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면 본전 찾으시면 될 거 같아요. 본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 하시고요. 추가 회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회수 사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